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9일 밤 10시입니다 공산당과 싸우는데 우리의 두 스승이 있습니다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두 분입니다 그런데 접근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고 공산주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대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였습니다 예컨대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남북한 대결은 소수의 사대주의자와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박정희는 접근 방법이 구체적입니다 전술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자주 국방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자주 국방을 강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력을 건설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면을 또한 강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때 좌익에 포섭되었던 사람입니다 여순 14년대 반란사건에도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그 직후에 있었던 숙군수사 즉 공산당을 군내에서 색출해 가지고 잡아넣는데 걸려 가지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었죠 김일성이가 남침하는 바람에 박정희가 다시 군복을 입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김일성의 남침이었습니다 이 박정희는 따라서 공산주의를 체험한 사람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실천론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자주 국방을 강조를 했습니다 박정희의 자주 국방은 앞뒤로 입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 자조정신이 있어야 자립경제를 만들 수 있다 원조없는 경제를 그때는 자립경제라고 했습니다 요사에는 자립경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립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 자조, 자립, 자주입니다 그리고 자주 국방을 해야 자유통일할 수 있다 다섯 개 자입니다 자조, 자립, 자주 자유 이게 아주 완벽한 논리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고 박정희는 평생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주 국방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바람에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종북 세력의 성장을 허용하고 이제 제2의 유기호를 맞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기호는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념으로 싸웁니다 정치 전쟁입니다 여기서 지면은 무력전쟁이 증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2의 유기호가 주로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의록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종북 세력과 싸워서, 김일성 세력이죠 김일성 파와 싸워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전략, 공산주의에 대한 본질적 접근 방법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구체적 싸움 방식 또 같이 알아야 합니다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다 1966년 6월 1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요회의 치사에서 한 말입니다 즉 자유는 싸워서 지키는 것이지 공짜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식 유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라의 국민이 자립과 자존과 발전을 위해서 신념과 의욕에 차 있는 것 없는가 죽음을 각오하고 적과 싸울 용기가 있는 것 없는가 이러한 신념과 용기를 조직화된 힘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승수가 좌우된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싸워서 지킬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조직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국력으로 또 제도로 조직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쇠망한다 이런 뜻이죠 1972년 1월 10일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북괴가 전쟁을 도발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북괴가 앞으로 취할 가능한 방책 10가지를 내려놓고 9가지까지는 전쟁 가능성이 없지만 한 가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국방을 책임진 사람으로서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조치를 해야 되겠는가 9가지는 가능성이 없다면 좋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만만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9가지가 가능성이 없고 한 가지만의 가능성이 있다 9대 1이다 잊어버리자 이것은 국방이 아니라 국방이라는 것은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만절을 기하는 것 이것이 국방입니다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합니까 국방은 요행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행수 설마 김정은이 속했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건 국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시에 땀을 많이 흘리면 전시에 피를 적게 흘린다 1969년 3월 29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에서 한 말입니다 공산당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공산당과 입으로 싸워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상대방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침범하지 않지만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지 침범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것이 지난 20년 동안 얻은 교훈입니다 입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1968년 3월 7일 전국지방장관 시장군수구청장대회 유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철저히 해놓고 그 안에서 비로소 건설이나 생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도둑을 누가 막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1차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도둑의 힘이 너무 강대할 때는 남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 이게 박정희의 자주국방 철학입니다 자주국방이란 것은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령 자기 집에 불이 났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 집 식구들이 1차적으로 전부 총동원해서 불을 꺼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이웃들이 쫓아와서 도와주고 물도 퍼주고 소방대가 쫓아와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 식구들은 불 끌 생각을 안 하고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기다리고 앉았다면 소방대가 와서 기분이 나빠서 불을 안 꺼줄 것입니다 왜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멍청해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자기 집에 난 불은 1차적으로 그 집 식구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딱 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이 그게 바로 불을 난 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폭격을 해 가지고 핵 시설을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우리도 대응 핵 개발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될 텐데 한미동맹은 또 균열시키고 이것은 자기 집에 난 불을 고의로 끄지 않고 혼랑 다 태우려고 하는 심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968년 2월 27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자신과 우손들의 안녕을 위한 국방과제는 오직 자신들의 책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모름지기 남에게 의존해 온 타성으로부터 탈피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주체성의 확립만이 민족의 산보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자주국방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존과 자유를 지킨다는 뚜렷한 목표와 이 목표 달성은 1차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자주와 자조의 자세를 그 직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71년 3월 31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주자조 자립을 아주 이렇게 강조한 지도자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독한 자주국방 철학을 그 뒤에 이어가는 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6.25를 맡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또다시 김일성이가 자신의 힘을 과신하거나 또는 어떠한 오산을 해서 전쟁을 도발하고자 할 때 이를 만류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지금 북한에는 없습니다 1970년 7월 23일 국방대학원 졸업식 유시입니다 이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의 생존이 예측불능인 김정은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잠이 옵니까? 그래놓고 핵미사일 방어 훈련도 하지 않는 게 이 정권입니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6.25와 같은 적의 침략을 또다시 받을 때는 전국토를 초토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최후까지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동안 쌓아올렸던 거 다 불태워 없애버릴 각오를 하고 싸워야 한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박정희 오롯 중에서 예언적인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 5월 23일 전국대학교련 실기대회 유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의 전란을 겪은 지도 언 20년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그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쓰라린 경험들도 젊은 세대에게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찾아보는 한낱 무관한 사건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헌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그 비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굳은 결의가 퇴색하는 날 제2의 6.25는 반드시 오어야 말 것입니다 너무나 예언적입니다 6.25를 잊어버리고 6.25를 계기로 공산당이 얼마나 나쁘냐 그리고 유엔과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고맙게 대하여 살려주었느냐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하는 오히려 그 북한 농당 정권을 이 문재인 정권처럼 더 정통성이 있는 대한민국 상관인 것처럼 하고 자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제2의 6.25가 한다 그 제2의 6.25는 지금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2의 6.25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념전쟁입니다 정치전쟁입니다 그런데 정치전쟁에서 지면은 무력전쟁에서 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택동이 이야기했어요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정치든 전쟁이든 지는 쪽은 체제가 무너집니다 지는 쪽은 종이 됩니다 제2의 6.25를 예언한 6.25를 잊으면 제2의 6.25가 온다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예언이 불행히도 적중했다는 아주 소름 끼치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2의 6.25에서 이기려면은 이승만 박정희가 가르쳐준 자유는 싸워야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자주국방의 핵심은 공산당이 단독으로 쳐들어올 때는 우리 힘으로 싸운다 그러나 북한이 소련이나 중공의 도움을 받을 때는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맞선다 하는 이런 철저한 자기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은 내 책임으로 싸운다 더구나 이때 박정희와 지금의 박정희가 이런 이야기 할 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력에서 1대 50입니다 1대 50 우리가 50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50배의 경제력을 국방력으로 전환시키기만 하면은 50분의 1대는 김정은은 훅 부르면 날아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환시키려면은 국방에 돈을 써야 되죠 복지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은 적게 쓰고 그것을 아껴가지고 국방에 돈을 써야 됩니다 돈만 쓰면 됩니까? 그리고 자주국방 의지를 일깨워야 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을 때 반드시 제2의 유비호가 오게 된다는 40여 년 전의 박정희의 예언이 2019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